열림티비 파이팅! 어우 나 너무 추워봐 너무 추워못해 아 창피해 너무 상쾌하고 많은걸 조금씩 말 비웠습니다 고기 낮추고 1무타임 이게 익숙해져야되요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이런데도 한번 올라오세요 여기 올라오세요 오케이 아 잘했어요 나이스 트럭 아 잘하고 계십니다 어 잠시만요 아 마지막이야 알았어 알았어 나는 넘어지는 것만 나와 난 그냥 임돋할래 흐흫 흐흫 먼저 가세요 먼저 자 이제 타시면 돼요 여기선 이제 타셔도 돼 여긴 타셔도 된다고 여기 넓은 길이잖아 여기선 아까 그거랑 똑같은 길이예요 누님 화이팅! 나이스 나이스 한 번에 내려오시네 어이 한 번에 내려오시네 눕다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인도같은 친구 하나 있어요 전만 따라오세요 인도같은 친구 예 아까보다 더 쉬워 여기로 올라오시면 돼요 와 학교는 이쁘네 이뻐요 어디에 가져오시나 보다 자주 왔죠 집이 바로 옆이라서 이쁘다 이쁠다 저번주 문전방구가 나왔어요 우리 문전방구가 굉장히 압덕한 그니까 거기 보니깐 퇴근에 묻혔다고 원래 문정왕과 중정 옆으로 묻히고 싶어서 그러는데 중정왕은 원뒤하고 묻혔고 문정왕과는 세번째 문인가 그랬거든요 따로 묻혔어요 아이고 뭐 죽으면 다 끝이지 뭐 여기 고즈넉 하죠 하늘 왼쪽도 한번 보시고 아 아 아 아니 근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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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십쇼? 되게 괜찮다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고 약간 락키마운트 이런 거 보는 것 같죠? 너무 시커멓게 왔네. 여기 사과해. 아니, 옆구리 좀 살랄거리 있어요. 핸맛으면 정맥이 다 찢어지겠어. 옆구리라고 해도 빵끄러 갈 거 아니야? 그래. 양정 안 뜯은 거야. 어휴. 미안한데 가죽 부러져 있는 거 이러나. 방붙였어. 아기 때문에 쓰인다. 아, 그 생활해. 자, 내려갔을 때도 아까 코너 스킵 타듯이 약간 컴퓽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거야? 그냥, 그냥, 그냥. 야, 그냥, 그냥, 그냥. 그렇게 힘들어. 그냥, 그냥, 그냥. 맞아. 어이, 끝났나 봐. 끝났나 봐. 어떡해. 길이 있어. 길이 있어. 길이 있어. 왜 그래? 푹! 폐 봐! 귀엽죠. 골목투어 골목투어 아니 어떻게 이런냄지 아니 어떻게 이런냄지 함부턴 함부턴 세 번째 러브턴 함부턴 함부턴 덮고 추를 배는 검정 전통 등장 흑뿌리 간장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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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없어요 미안합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하시면 돼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하면 식당 하나 나와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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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 절 있잖아요 지은씨 올라가면 죽음의 어필이에요 여기 차도 힘들어 타듬 근데 이거 게임하다보면 왕 죽였는데 대망 나오잖아 그럼 그렇게 했나니까 심장 터져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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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배밭이에요 배밭 포도인가? 배밭같은 듯? 아 경치 좋습니다 힐링되네요 진짜 쉬운 말에 저기 벨레에서 포도 농장 하는 사람 있지 않았어요? 오 잘 나온다 하나 둘 여기를 한 번씩 눌러주십니다 여기 위에 있잖아요 이걸 눌러주시고 이게 동영상이거든요? 아니 아니 다 모여가 다 모여야지 일로 와 그걸 이제 눌러야 돼 왼손으로 아니 아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찍혔어 다시 한 번 됐어 됐어 이 전기자전거 이게 좋은 전기구나 와 괜찮다 진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오 빨리 내려왔어야 되는데 빨리 내려와서 그래 괜찮아요? 맛있다 그러더라구요, 여기 그 다음에 메가커피 그 과자에 과자랑 음료 이런데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대 해주시죠 오늘 조교가 너무 가혹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거 뭐 옛날에 나도 이거 좋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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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어요